안녕하세요 또보님입니다. 오늘은 조조타임님 구성 소개시켜 드릴게요. 조조타임님은 경매 물품 4,000원이랑 개별 물품 2,500원치 구매해주셨습니다. 지금부터 구성 소개시켜 드릴게요. 일단 제일 먼저 경매로 구매해주신 4,000원치 물품 소개시켜 드릴게요. 먼저 요렇게, 요거는 삐쥬스죠. 이거 진짜 엄청 귀여워가지고 인기가 많은데 요거 한 세트 구매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요렇게, 요거는 삐깍 캔디할라스고 아까랑 색깔이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요런거에요. 요것도 요렇게 한 세트 구매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요거, 요것도 정말 인기가 많은데 요렇게 쌍둥이 매미도 한 세트 구매를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요렇게 해가지고 요거, 못집 피크린링인데 요것도 한 세트 구매를 해주셔서 요렇게 4,000원치 구매해주셨고 요렇게 경매 구매해주셔가지고 덤까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구매해주신 개별 물품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거, 요거 마감용인데 베어 마감용 한 세트 구매를 해주셨고요. 그 다음으로 요거 인형폭기 까미, 얘는 거의 다섯 세트도 남지 않았는데 요거 한 세트 구매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구매해주셔가지고 요렇게 소량의 임빗들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총 요렇게 해가지고 조노타임님께서 구매해주신 물품들이고 요것들도 제가 내일 배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올게요. 안녕!